장마철답게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울산은 오늘 오전까지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울산에는 50에서 150mm가량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울산에는 바람이 초속 12m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권의 하늘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1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 25도, 경주 26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남해동부 해상에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남해동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예보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